3세 이상 카드를 잔뜩 쓰는 캐릭터한테 3세 이상 카드를 잔뜩 넣어주는 바깥보습 크러네 옆집 빨간놈은 데카 잡을 때 어지러움 개꿀 있는 아이론 이 깔개가 마음에 드나요? 이건 파는 게 아니에요 벗어놈들아 니들이 화나면 어쩔건데 33딜 왓처는 몹들 세지는 것도 구경하는 맛이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센 왓처를 볼 수 있지 5세 이상 카드를 잔뜩 존엄이요 제가 와알 못일수도 있지만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신성모독이다 수비 지울걸 그랬나? 수비 지워야겠다 혹시 변실로봇이야? 그래서 타격 지웠구나 음 음 격분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사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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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모독두 아쉬울 때가 많은게 강림 푸는 카드가 너무 많아 연꽃 새장널까 연꽃널까 빈쇄장 대태지가 불을 놓았죠 대태지가 불을 놓았죠 지구 ckee 추월말이 없다 추월말이 없다 평가나 넣을까? 아니 돈 내고 사지 말고 돈 내고 사지 말고 가다가 주워가자. 돈 아깝다 어차피 도가리라서 금방 파밍 될 것 같은데 강림 푸는 카드가 너가 너 진짜 나오네 진짜 나올 줄 몰랐다 도적 잡는 법님 감사합니다 아이야 도전 명작 아니야 이거 아니 으 це consol 적설하는 자리 봐 너브 쎄서 신성 모독이 필요 없는데 들 끓는 울화는 필요가 없겠지 그럼 대체 왓츠한테 필요한게 뭘까 추월 마요 아 이런 저도 회오리 타격순이야 그래도 회오리 타격은 핸드에 머물고 있으니까 대갑축효과는 보겠지 잘못올렸다 아 안되 고음 돼 안되긴 뭐가 안되 다른 덱이 쓸만하니까 문제죠 안되고 얼불춤은 미쳤는데 브레고리 라그나로크 브레고리 격분도 세긴 할텐데 지금 센게 중요한게 아니지 방어도 얻을 수단이 안나왔지 어 없으세요 타격없는 타격용 인형 빼오리 타격 있긴 하다 빼오리 타격도 타격이야 뵐 음 미라의 손 sous 또 미션 하하 부뭇 일단 회오리 타격 지우고 아 이거 덱이 너무 아이 추월만 나오면 완성이긴 한데 어허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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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않나? 호우 접색. 스네코였던 것. 이거 그냥 저거 보즈 때리면 안되나? 안되네. 죄송. 그래도 거의 잡았네. 충돌강타 강화돼 있었으면 잡았겠는데? 헷갈려서 명치 쳤는데 필각이 아니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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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워슬루심. 근데 똑바로 안나왔네요. 헛디딤. 헛디딤이 관절 부수기보다는 좋긴 하겠다. 조인트. 치울 게 없다. 완벽한 덱이다. 다음 상점 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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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히히... 유물... 그거... 표치돼서 안되지 않나요? 그거... 표치돼서 안되지 않나요? 찾拉... intuitives 단백하지 않나요? 그 자 tekrar 안되면 안 되지 않나? 잘 안되면... ですね! 아주 안돼. 그래서 안될까? 라인생활低음 wired 낡은 동전 제이제이 모독각을 못받는 모독각을 못받는 에이 망할 진짜 물음표 카드가 있으면 뭐하냐 진짜 물음표 띄우네 준비를 유튜브 200만만 찍어도 세계적인 재벌이 되는구나 그건 몰랐네 대안식이라도 집어넣을 것 같아 맥도날드 알바도 한다고요? 세상에 불화 보수기 아이 마음의 옷에가 없으니까 이거 아이구야 야 맹공아 방 2코스 1딜 1방어 킹기가더리 지배 지배라도 써야되나? 지배 지배구 집구 지배사색 안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제 강화다 된거 아냐? 강화할게 없네 지배 말고 풀강화다 편안하다 폭력 첨탑 첨탑을 평가하러 왔는데 왜 폭력을 휘두르지 이거 전천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구린거 아닌가? 뭐 물론 전천보다 폭력이 좋을 때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전천이 좋을 것 같은데 폭력 등급이라도 낮춰주지 지울거 없지? 충돌강타는 지워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충돌강탈을 털까? 이 가면 멋지죠 으아악 미쳤습니까? 미쳤습니까?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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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불버프 안하나? 아 뭐 이제부터 모든 카드가 졸 필요는 없다 아니면은 바꿀 수 있게 하던가 이 고감소변은 약간 전등 상위 느낌이라 뭐 좋은 상향 아니 없을란다 나 지배가 강화가 됐었구나 저거 왜 계속 저 턴에 나오지 이러고 싶었네요 아 아 아 Perfect. 음 천재는 역시 대겸이야 블리자드시가니까 저것도 생각나는 다인큐와 솔로큐가 매칭되는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니까 다인큐가 구분이 안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그래서요 병단식 이걸 전등이 논리적으로 허점이 없던 다인큐 개선은 다인큐 뭐 그 마용가 머신인가 하는거 필요없네 다인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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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색이 안잡히면 엄청 약해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공불로는 못 막고 버퍼나 불가침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불가침은 근데 영체와 두장 쓰거나 단편에 적어야 하는 에 뭐 지우지? 에 뭐 지울까요? 에 무엇을 지웁니까? 금강 지워나 살까? 신성모독 지워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지워도 지우나마나 느낌이긴 해 공룡이 났을까?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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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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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에다 자네 대신 귀여운 수어를 드리겠습니다 마요네 자 아니 여기서 실수했네 아 이정도는 뭐 감성이지 읍 읍 야씨 아 이거 모독 쓸까 모독각인데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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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모독이 또 별거 별거 안했어 결국에 이게 진노가 혼자다 하니까 그냥 딴 게 다 필요가 없어 넣어도 되는데 진노 덕분에 깬거지 세상에